안녕하세요 꼬르미입니다 민망한다 오늘 뭐지 훈 오빠가 어딜 가자 그러더라구요 어딜 가자 그러던데 어디지? 그래서 우선은 제가 나와봤어요 저를 데리러 온다길래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지금 이제 꼬르미 동네에서 제가 픽업해서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 꼬르미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저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어떤거요? 코리아 트래블 브이로그 트래블? 여행간다 그러더니 트래블 프로그램을 만들었군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알려져 있지만 2018년 동계올림픽을 이룬 평창으로 갈겁니다 평창? 와우 와 언제 갔다 와요? 어 뭐 꼬르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제가 단독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계획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야? 하하하하 하핰 테이블이 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일로 저희들은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요? 카메라를 놔두어 버렸어요 아 정말 이럽니다 이럽니다 여러분들 이거 실화냐 하하하하 여행간다면서 카메라도 안챙겨왔어 하하하하 어쨌든 저희는 사무실로 갔다가 평창으로 가겠습니다 빠바이 점심시간 봐요 빠빠이 나한테 쉿 진짜 못 Age 달려! 지금 우리는 평창요괴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간식거리가 있는지 보고 야 역시 평창 2018 멋있게 간판이 눈에 띄네요 오 저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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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초쨈이 pages 오~~ 귀여워 태양방 귀여워라 prescribed 안에 몇개 있어? 양은 어디부터 먹을까? 머리부터 귀여워서 굉장히 맛있다 붕어빵 같은데 그냥? 그냥 붕어빵 맛이 오늘 특별히 가보고 싶은데 있니? 양 먹었습니다 양떼묵당 하하하하하 안되었어? 오케이 오늘은 별거 좋은거 없어 약간 두툼한 붕어빵 맛난다 슈크림이면 더 맛있을거 같은데 우리 어디 갈거에요? 일단 알핀시아 가서 알파인 코스터 체험을 하고 용평가서 바람산 한번 보고 양떼묵장 갔다가 강릉경포들로 갈거에요 아 비싸! 오오! 평창 2018 황태관이에요 저희가 맛있는걸 먹으려고 용평의 맛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요일 평일 낮이거든요 이 관광버스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거 같아요 들어가볼까요? 어쨌든 들어가 봅시다 미лан장 자, 드디어 점심 음식이 나왔습니다 반찬들이 정말 종류가 많이 나왔어요 열합이다 맛있게 먹어 맛은 어때요? 맛있어 형태의 해장국이 되게 좋아 찍고 있어요 완전한 진짜 소소해 최고다 강원도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나요? 강원도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 정말 싹싹 비었다 김치 빼고 이걸 우리가 되게 싫어하나봐요 하나도 손을 안 댔어 어떻게 된 일이니까 네? 맛있네요 손씨 어떻게 이걸 남길 수가 있어요? 고추를 썼어 와우 잘 드셨어요? 알펜씨야? 그래 고고고 알펜씨야 갑시다 배불로 배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눈부셔 저희가 이제 알파인 코스터 챌린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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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여기 오니깐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좋다 그치? 너무 추워요 나는 지금 아우 아우 나 저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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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알파인 코스터를 탑승하러 갑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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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 아우 와 진짜 무서워 아 이게 장난 아니다 진짜 아 이게 미쳤어요 아 드디어 다 타고 내려왔는데 어땠어요? 아 저 짐 빠졌어요 너무 빠르게 갔다가 뭘 한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는데 근데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유명한 스키점프 구경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걸어갈 수 있어요? 너는 혼자 걸어가라 난 차 타고 갈라 니 걸어가면 내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아마 비슷하게 도착하겠다 아니 가까워 보이길래 갑시다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걸어가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에겐 차가 있으니까 이거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와 네 안녕 야 니 저 내려갔다 온나? 어떤가 안에서 한번 재밌게 구경하고 가봐봐 제가 미끄럼틀 타고 싶다 미끄럼틀? 아까 버스에서 탔잖아 여기 동경을 탈 때 보면 멋있겠는데 좋아요? 네 여기 출구 경기할 때 한번 와보고 싶어 저번에 내가 응원하는 팀도 여기서 경기를 한 번 했었는데 경기를 했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제가 응원하는 팀도 경기하러 또 올 건데 그때는 한번 보러 오고 싶네요 춤춰줘 춤? 춤? 춤을 여기서 갑자기 춤을 외쳐 야 갑자기 춤을 외쳐 난 왜 추고 있지 이제 저희는 다음 목적지 용평 리조트를 향해서 갑니다 고고 고고